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? 어... 엄마...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을게? 바람...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한자리였어 한가지야? 네 내 인생을 행복한 것 같아 초등학교 때... 독특 썼을 때... 어릴 때 가장 되고 싶었던 것 같아 부자 내 어릴 적 히어로는? 어릴 적 히어로 프레딧 어플리 가장 오랫동안 칠지 않는 기억은? 3일 내가 하지 못하고 못 빼기는 거? 음식 먹는 거? 가장 자신 있는 나의 신체 공연? 손 좀? 19금 명상을 최소로 보며 초등학교 6학년 네? 들어갔던 뻥 중 가장 어이없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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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경환이 한영이를 재즈 보컬이라고 1년간 들였을 때? 인생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는? 인생이 더럽다고? 네 거울래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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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